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진타이젠입니다. 여러분 지금 밖에 눈 내리는 거 보이죠? 이거 벌써 많이 내리는 건가 이거? 밑에 차들이 엄청 많네. 우리는 자동차 보러 갈 거예요. 거기 가면 커피도 먹을 수 있어서.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. 벤스 아세요? 벤스? 하얀 눈에 딱 딱 펴있죠. 대차는 여기. 전해볼게요. 여보세요? 웨이니하오. 니짠 아아리? 집에 있어요. 샤슈에 무자지한테 주나리. 샤슈 사주신 거예요? 하우다크야? 케이크. 이따가 청담역으로 나와. 과장 안 했어요. 난 못생겼어. 예니.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예니. 예니도 한번 전해볼게요. 예니야. 커피 마시러 갈래? 지금요? 어. 자니? 아 밥 먹었으면 커피를 먹어야지.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. 나와. 커피 사줄 거예요? 어 청담역. 아 아니 진짜 다 내 말씀을 잘 들었어. 커피 사준다니까 다 나오면 사는 거 봐요. 단점! 자 그러면 우선 출발해. 출발하려고 하는데 눈이 여기 다 묻었어. 오후. 오후. 거긴 털어야 돼. 자. 아 이제 얼굴 볼까요? 아 보이죠? 아 됐다. 요즘 많이 왔을 때 커피 먹어야지 느낌이 많은데. 아 씨. 여러분 그 커피 약속 취소할까? 혹시? 어떤 차가 명해지냐? 옷방 하나 닦아주세요. 여러분들 그 기아 자동차 알아요? 기아. 여기는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모든 차가 다 전시되고. 여기서 만질 수가 있고. 직접 느낄 수가 있어. 여우치않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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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안에 들어왔는데. 와 차가 장난 아니야? 뒤에서 가야 되네. 역시 회장님이 차는 차야. 한국 기아 차 어때? 남자친구가 이런 거 타면 좋겠지. 사주실 거예요? 네. 네 남자친구 아니지. 엉뚱이 따뜻해져. 엉뚱이 따뜻해져. 엉뚱이 따뜻해져. 여기 와서 핸드폰 충전하고 있어. 기생 기생충이요. 기생충 기생충. 기생충 리뷰 봤죠? 리뷰. 인테리어가 아주 고급스럽게 잘 돼있어. 뭘 만지는지는 모르겠다 나도. 이런 비싼 차를 타보지를 않아서. 포인트로. 어때? 예니야 넌 이 차랑 안 어울린다. 네 차랑 어울리는 차를 한번 타보자. 예니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차. 여러분들 평가해 주세요. 예니 한번 타봐. 어? 방금 문제 생긴 줄 알고. 아냐 빨리 타봐. 근데 제가 먼저 잘 못하는데. 어?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. 이 에미나이들은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? 시장이요. 계란말이 먹고 싶어서 계란을 사야되고. 44463이서. 1800.445m. 더 좋고, 더 좋고, 더 좋고 더 좋고, 더 좋고 이런 차를 옆에 앉아있으면 같이 타이탄으로 탈풍경, 커피 이렇게 먹어요 여기 전시장은 그냥 편하게 아무나 올 수 있고요 기아정용차에 관심이 많거나 만져보고 싶다, 그리고 늦게 보고 싶다 나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여기 연예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차 한국 연예인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차 임연예인, 타세요 여기 코디, 코디 여기 타고 어, 드라마에서 봐야 봤지 어떻게 닦는 지 ПО? 차도 신경이 안 돼 차도 신경이 안 돼 차도 신경이 안 돼 차도 신경이 안 돼 여기는 이런 게, 그래서 여기에서 집안에 있는 거고 저희는 안쪽은 어디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다고 말한다고 말했을 때 제가 여기서 Justine이 얘기한다고 말했을 때 그이들에서 There's an lightsaber 여기가 있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가 있는 장면이 있어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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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오늘 스케줄은 어디 가십니까? 저한테 물어보신 거에요? 아,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오, 3때라 하나, 둘, 셋 아 내가 좀만 잘생겼어도 내가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건데 돈 좀 지원해 주세요. 저 이런 차 한번 타보게 여기 말고 여기 뒷자리에 커피 언제 사주실 거예요? 커피 먹으러 가야지 커피 근데 눈이 안 오니까 지금 어때요? 나 좀 어리냐? 그러면 내 나이 때 안 맞아 20대는 이럴 차 살 수 있겠어요? 아니 여러분 노력하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남자는 차를 살 때 딱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자자 커피 먹으러 가자 안녕하세요? halvesenci올ton 그 whop ça sistema 사랑άReg Further 여러분과 함께 가 operational fundamental지 않나요 아니요 내가 지금 거기서 yank graduates 또 만드신 분이 하고illed 그리고 연락 오 Vide 아, 내가 냈고? 아 one가 타어 잘못해서 지금 멈출지 않으려면 지금 화장실을 바로sharp 나는 못봤어 이 아바말라가 내가 아메리카노 너 뭐야? 아... 나도 못봤어 일단 말이랑 딸기 라떼 아이스만 가신거 아 제가 모르겠어요 포즈 랜드 블랙 포스트 다른 친구 할 수 있을까? 네 네 네 네 아까 그店員 너무 아름다운 릴리 릴리에 찍는 거고 왜 이래? 나는 한국 돈이 없어서 그 돈이 없어서 무슨 돈이 없냐 원래 홍콩을 가야 되는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홍콩을 못 갔잖아 건강 조심하세요 제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넌 한국에 있잖아 누가 지켜주잖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본인이 지켜야 돼 하루에 10시간 뉴스를 봐요 한국 뉴스 중국 뉴스 홍콩 뉴스 대만 뉴스 너희들 같이 보잖아 당국은 봉지 가끔 다른 것도 하죠 이 차량도 꽤 어울려 그리고 오늘 이 옷을 입고 오빠 오늘 이 차이랑 어울리네 어떡해 한국에 나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 사이핑몰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제服務은 굉장히 좋고 왜요? 제가 방금 방금 전달을 받을 수 있는 장라 전달을 계속해서 이 사진을 계속해서 그 후에 계속해서 오는 영상이 있을 때 지키러스는 그 후에 그리고 그가 말하자면 곤윤한 후에 다시 드시고 이 배아프리스... 저도 잊어버렸어요 이 배아프리스 이거 맛있다 됐어요 우리는 오빠는 찍지 마요 하하하 하하하 여기에서 제가 맞아봐줄게요 하나 여기를 잘 보이세요 하나 둘 이거 배웠는데 이거 안되네 하하하 마술은 마술사가 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고 하하하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한국에는 생각보다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데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커피已經飲完了 이제야 집에 가고 밖에 外面亦 다가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